시나리오는 몽환과 가치를 선택합니다. 대명은 노분하가를 선택합니다. 혼노지 해변 전까지 시간을 진행하여 보냅니다. 혼노지 해볼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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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부나가 사망 이후 플레이할 세력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. 아케치 미치히데를 선택합니다. 지금이 들어간 후 첫 번째로의 장애가 시작됩니다. Tac 때 한 명은 장애가 시작되면서 계속με 장애가 시작됩니다. 랩의 장애가 시작됩니다. 난 다진 찢어진 장애가 시작됩니다. 사용하기 사용하십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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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